딴딴딴딴딴따라단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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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밥차와 소프 너는 뭐 먹냐 하하하하 이건 뭐 오늘 뭐 먹지 센터장에 아 소프가 이제 하하하하하 뭐죠? 하하하하 이 밥차 어플을 통해서 레시피를 찾아갖고 낙곱쇠를 만들려면 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오늘 뭐 먹지 프로그램에 딜리버리 1부에 소문난 손맛 맛집을 찾아 촬영을 하셨고 아 거기 나오는 메뉴인 것 같아요 이거 낙지도 없고 고장도 없고 새우도 없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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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이게 어 이거 얼어있어 하하하하 강판을 팥뿌리 무 북엇대가리 사골 넣고 1시간 푹... 1시간... 1시간이요? 이게 남의 주방에서 의뢰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안보험사 드셨죠? 수업이야 수업이대가리 수업이라고 보임 수업이